람보르기니도 타고 모도 타고 모도 소목에 차고 롤렉스 구멍 뚫어가지고 보석 존나게 박아서 소목에 차고 다이아몬드 체인 쓰고 지금 당장은 좋겠죠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과연 내가 70살에 그걸 계속 그러고 있을 것이냐 빡 개같은거 성공을 맛봐라 여러분 염따형 염따형 다들 좋아하시죠 염따형이 저는 잘되서 너무 좋아요 그 형은 15년동안 고생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되야돼요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왔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되는거 아까 행사오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분명 지금 염따형이 저러고 있는거 존나 배아파하는 사람 있겠지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다 싫어하는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 뭔가 네 씨바거 성공을 맛봐라 개같은거 요 머리는 머리는 저는 아 이 머리를 해놓고 이 썰을 안 푸는건 좀 예의가 아닌데 머리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는 2년 뒤에 한국에서 힙합을 제일 잘 따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시 내가 힙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아시아 힙합이라는건 없어 그냥 힙합은 힙합이야 힙합은 그 사람들의 것이고 그 사람들의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의 문제인거 같아요 그거는 뭐 아시안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힙합을 얼마나 그냥 잘 표현해내고 얼마나 마음이 힙합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가장 힙합을 잘 따라하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즘 한 대 트랩에 되게 질렸어요 근데 요즘에 트랩이 존나 멋있는거라는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외국 래퍼들 보면은 코첼라나 뭐 뭐 뭐 막 그런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나는데 막 하여튼 그런 무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LA에서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플레이보이칼이나 아니면은 트래비스 스카시나 뭐 건헌나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 근데 이제 막 막 노래 틀어놓는데 라이브 안해 라이브 안하고 그냥 막 막 놀아 막 막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머리 흔들어 근데 머리 흔들때 보면은 막 이 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팔락팔락 거린단 말이야 그게 항상 족간지라고 느꼈었어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고 하 성공의 반지를 맛봐라 성공의 반지를 맛봐라 성공의 반지를 맛봐라 빡 인스타는 왜 없애냐면은 그냥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인스타를 내리고 제가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미안함을 가지면서 그냥 조금 뭐랄까 그 분들한테 제가 어 보이는게 그 사람들이 싫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회사에서도 걱정해서 여롭고 최대한 뭐랄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경솔하고 하게 하고 지내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잊지 말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내는 짓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큰 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도 저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게 결국에는 저의 목표는 인스타그램 바이럿 마케팅 잘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웃기는거 다 좋은데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지금도 재밌긴 한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않고 그냥 음악 열심히 하면서 하던거 잘하면서 그렇게 살거에요 보석이나 막 명품 못사도 좋아요 그냥 그냥 삼시세끼 3분 카레만 먹고 살 수 있어도 저는 좋을거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아직도 제가 이거 되게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막 누구 디스 뭐 누구 디스하는 병신들은 아직도 있군요 뭐 누구나 인간의 이상 누구나 병신끼는 있습니다 그걸 티내느냐 안 티내느냐의 차이죠 음 저는 안 티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밀린 컷 에 폴 여러분 폴 제가 인스타 닫고 음악 되게 많이 들었는데 폴블랑코 음악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폴블랑코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이타치랑 캠파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행사 끝나고 제키랑 요한이 형이랑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저는 도망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깨 같은 거 좋은 밤 되십시오 성공을 맛봐라 시바까 빠이빠이 그래서 이제 네 잠시 보실 네